반갑습니다 2023년 2월 23일 현재 시간 6시 45분 내일 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2월 22일이구요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그리고 내일 조심해야 될 종목이 CI테크 플레이그램 엔시트론 바른손 솔트웨어 소니드 어스앤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쏘카까지 하나 둘 서이 너이 다섯 여섯 일곱 여덟까지 있습니다 여덟까지 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신규 매수 하시는 분들은 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구요 내일 증자가 일어나는 종목들이니까 전화사체라든지 어 요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어 유튜브에서 나가는 종목들 성적이 굉장히 좋죠 예 굉장히 좋은데요 오늘도 어 성우전자 7% 이상 상승했구요 sm cnc 3% 이상 뭐 성공했다 이래 보시면 되구요 어 어 여러분들한테 현재 매일매일 실시간 추천주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이브로 드리고 있구요 어 이런식으로 당일날 관심종목 또는 다 다음날의 수급이 일어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정말 확실한 종목 위주로 드리고 있고 지금 보시면 성공 확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라이브때도 드립니다 라이브때도 오늘 뭐 뭐 성우전자 sm cnc 성우하이텍 유엔젤 무려 4개나 드렸습니다 4개나 매일 아침 8시 40분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에 매일 아침 8시 40분에 어 유튜브 위너스 tv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구요 어 내일 급등 예상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내일 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하이드로 리듐 에 하이드로 리듐 이거 어 굉장히 수급이 많이 일어났죠 이거 제가 들고 있어 가지고 어 추천하기가 약간 좀 애매해 한데 그래도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다 이래 보시면 되구요 두번째는 어 mds 테크 예 mds 테크 어 요것도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서 어 어 또 추천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어 요거 저는 3000원 이상 보거든요 실제로 예 실제로 3000원 이상 보기 때문에 가능하신 분은 꼭 사놓으세요 mds 테크 그리고 세번째로 급량 예 급량 같은 경우에는 오늘 무료방에도 드렸어요 예 우리 무료방 가족방 사랑방에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초대를 받아서 같이 하셔야 된다는거 혼자 하면 다 틀린다는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 종목은 급량 같은 경우에는 무료방에서도 추천을 드렸어요 물론 어 저희 관리방이 좀 더 빨리 삽니다 빨리 사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께서 나는 무료방이라도 초대를 받고 싶다 그러시면 이방에 들어와서 같이 하시면 됩니다 어 가족방 사랑방 개미방에도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첫번째는 하이드로 리듬 두번째는 어 mds 테크 세번째 급량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들고 갈 수 있는 종목 또 달라고 그러시면 위메이드 예 충분히 6만원 이하에서는 아직까지 싸다 옛날에 히딩크가 그랬습니다 아직까지 배가 고프다 그랬습니다 아직까지 아직까지 배가 고프다 그랬어요 충분히 6만원 이하에서는 더 사도 된다 예 방금 제가 라이브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쓸어 담아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뉴스가 떴죠 너무너무 좋은 뉴스가 떴어요 이거 액션을 안 취할 수가 없어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줍줍하셔서 쓸어 담으셔야 된다 6만원 이하에서는 계속 쓸어 담아야 된다 빗자루에 어 쓰레바퀴에 빗자루 단듯이 그냥 위메이드를 계속 쓸어 담으세요 형님들 너무너무 좋은 뉴스가 떴죠 사우디아라마에서 어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거는 완전 대박 뉴스입니다 딱 6시 넘어서 딱 뉴스 띄우죠 얍삽하게 그게 세력인거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정말 최고의 뉴스가 떴다 이래 보시면 되구요 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매일매일 수익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해서 틀리지 마시고 에 같이 와서 하셔야 되구요 구독 안하신분들 꼭 구독해 놓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되구요 어 톡방 초대받으신분들은 010-820-9542로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관리를 받고 하신다면 정말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정말 큰 수익을 예 정말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데 혼자 하시면 수익이 안나요 에 몰빵반 지금 셀바스 ai 140% 수익이 났어요 140%가 났어요 140%가 위메이드는 지금 70%가 났구요 그러니까 관리를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크게 먹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크게 시원시원하게 크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찾아 드릴 테니까 빨리 연락 주시구요 아침에 라이브 방송 매일매일 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에 010-820-9542로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바로 초대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고 어 정말 크게 먹으신분들은 빨리 연락 주세요 에 빨리 연락 주시면 어 제2의 제2의 셀바스 위메이드가 지금 있습니다 빨리 연락 주셔야 되요 이것도 세력이 출발하면 큰일나버려요 그전에 매집이 돼버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010-820-9542로 절실하다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어 아주 깊은 소식 들려드리면서 사우디아라비에서 출연한 어 위메이드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카타르라 합니다 에 그렇기 때문에 어 6만원 이하는 쓰르다마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구요 010-820-9542로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